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! 뉴이스트 더블리입니다! 네 바로 이곳은요! 저희 I Don't Care with Spoonz 녹음실 현장인데요! 와... 저희가 이제 녹음 다 했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10월 1일 6시 음원이 발매가 됐습니다! 와우! 네 이 노래는 저희가 직접 어떤 거 전사에 설명을 다 했잖아요. 맞아요. 많이 사랑해 드릴 수 있겠고요. 란아 클릭 4개 듣고 들어가면 돼. 네. 지금이야. 뻥이야.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WLA입니다. 오늘 I Don't Care with Spoonz 녹음을 하러 정의치지 않았는데요. 저는 지금 녹음이 끝난 상태입니다. 오우! 마른 하늘에 비가 내려도 괜찮아. 오 잘하는데? 뭐 테이크인데 거의? 이 정도면? 다 했어! 좋아! 수고! 오! 나와! 잠깐만 잠깐만! 어? 렌씨 오늘 목 상태가 좋은가봐요. 감사합니다. 민기야 앞에 것만 한 번만 더. 되게 잘한다. 앞에 것만 다시. 네. 아 렌 잘한다. 됐는데? 됐어? 됐어? 어. 뒤에 거 뒤에 거. 뒤에 거 뒤에 거. 삽이 하자. 네. 앞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좀만 끊어서. 아. 오케이. 아. 오케이. 오케이. 아. 고마워. 아니 렌씨 그 옷. 바로 올라야죠? 어. 죄송합니다. 네. 갈게?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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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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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만 하면 되네 렌? 응 한 번만 더 하자! 한 번만 더 하자! 네! 어? 괜찮을 것 같은데? 됐어? 렌아 나와! 아 끝났어? 어 네 굉장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이번 노래 I don't care 가사가 굉장히 너무너무 좋거든요 보시면 초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뭐 길을 걷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져도 괜찮다라던가 아니면 마른 하늘에 비가 내려도 괜찮다라던가 아니면 되게 재밌는 메시지가 많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러브분들도 노래 들으시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I don't care 노래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뉴 이스트 W의 아론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I don't care with Spoons 녹음 현장입니다 저는 녹음 끝났습니다 형! 있어 보이게 갈까? 어떻게 해? 랄랄라 나 노래해 랄랄라 노래해 이거 황홀 마다 치자 할수 있을까? 랄랄라 노래해 랄랄라 노래해 오케이 랄비는 하던지 오케이 랄랄라 노래해 랄비 난 하던지 이 마저? 자신 있게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좋아. 랩랩! 좋아. 형 랩랩! 오케이. 랩랩! 랩랩! 게임이나 하던지 게임 게임! 들어봐. 오케이. 랩랩! 랩랩! 게임 게임! 괜찮은 것 같아. 형! 나와!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많은 러브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저희 멤버들도 녹음하면서 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진행을 했어요. 특히 이제 제 파트 그 파트 굉장히 좋아하는데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이런 귀여운 가자 작사를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저희 팬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다시 녹음실 들어가겠습니다. 안녕! 안녕! 안녕하세요. 뉴이스트 WJR입니다. 네, 이곳이 어딘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. 이곳은 I don't care with Spoonz 녹음 촬영 현장입니다. 시작합시다. 랩랩! 랩랩! 거기부터 하자. 랩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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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주 좋아요! 야야야야야! 종현아 잘하는데? 랩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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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현아! 어? 인스트로 한번 하자. 어. 인스타 좋아. 랩랩! 랩랩! 랩이나 해야지! 랩랩! 아니면 게임이나 하든지! 게임! 게임! 아니면 스푼즈엔 테이블! 찾아가서 아이스크림! 마구마구 먹든지! 좋아. 나와? 수고. 수고! 이번에 이렇게 스푼즈 곡 참여를 같이 하게 됐는데 너무나 귀여운 가사들이고 너무나 재미있는 가사들이 많으니까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거 같고 저희 USW의 새로운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해요, 안녕! 오케이. 가보세요. 가보세요. 파이팅 파이팅! 간다. 안녕하세요, 뉴이스트 W 배꼬입니다. 네, 여기는요, I Don't Care With Spoonz 녹음 현장입니다. 와. 너도 괜찮아 아마도, 아마도, 아마도 일어나 저러나 뭐 어때? 너도 노래해, 너도 랩이라 하든지 랩이나 해야지, 게임이라 하든지 게임 게임! 다 괜찮아 넌 넌 너와 나, all better than now SONG 네, 배꼬 замеч 잘했어요. 제 점수는요? 네, 이 노래는 제가 작곡에 참여도 했고요, 멤버들 다 같이 작사한 노래예요. 네, 지금 음원과 뮤직비디오가 발매됐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, 감사합니다. 자, 들어볼래? 어, 들어봤어? 고마워! 종현이 있을 때 들어야죠? 종현이 있어! 짜잔! 짜잔! 이 장면은 오! 좋은 거 같아! 여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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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! 요 요 요 요! 연기 요 요 요 요! 저희한테서 보기 힘든 밝고 귀여운, 그런 노래니까요. 많은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트 W였습니다! 감사합니다 많이 잘 해주세요